안녕하세요. 대형 데뷔 마마 신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죠. 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 사연이 있었는데 솔직한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신용카드 할부 굿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굿을 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신용카드로 여태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손님들한테 시켜본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요즘에 카드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어차피 굿을 해야 되는 그 제가 집이면 해서 본인들이 또 갚아가면서 움직여를 봐야 애절함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조상님들한테 해드리려고 했을 때 정성이잖아요. 모아서 하는 경우도 좋긴 좋은데 모았던 걸 갖다가 일반인들은 또 일이 터지면 그걸 갖다가 써 버려요. 나쁜 건 아니죠. 카드로 이제 구세대에서 값어치를 계산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걸 만약에 강요했다면 강요하시는 분들 뭐 무속 쪽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막 이런 말들이 떠도는데 할부 구슬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할부로 했어요. 12개월 할부로 했어요. 그럼 12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안에 성불을 볼 거니 12개월 할부로 해라. 성불이라는 건요. 원래 일반 분들이 또 생각하기에는 구슬 한 번 하면 10억이 빚을 더 갖고 있으면 10억이 다 갚아지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굿 한 번 했다고 해서 10번이 좋아지고 100번이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고 하면 남의 구슬을 제가 왜 해요. 제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그냥 혼자 빌겠네요. 카드로 할부를 하든 뭐를 하든 했었을 때 내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뭐 무속 선생님들이 12개월 안에 너 성불 볼 거다. 응? 이렇게 그냥 장담해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카드기가 있다고 해서 사기기를 치는 점집은 아닌 거지만 저도 촬영 전에 카드기기에 꺼내놓을 걸 그랬네. 사실 내 입장에서 인간에서 내가도 카드가 긁는 게 싫은데 일반인한테 카드를 긁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빚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는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해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그거는 선택하는 거지. 하실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저희가 항상 선생님이랑 저랑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무속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선생님께서 오른쪽 이런 무속의 길이 그럼요. 오른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양해를 하고 굳이 저는 그래요. 자기가 원해서 카드로 긁어가지고 그 구슬 했던 뭐를 했던 그거는 본인 자유자재지 너 카드로 긁어서 일 안 하면 죽어 이랬으면 그건 사기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한 일반인도 사실은 조금 솔직히 그 일반인도 자기 옷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나가서 뭘 드실 때에는 긁을 때에는 위심 같은 거 안 하잖아. 근데 우리 같은 데에는 자기네 조상님들한테 해드리는 걸 갖다가 위심을 할 바에는 그 정성을 왜 드리는지 난 모르겠네. 그 일반 분도 잘못된 거 그리고 무속인 선생님들도 굳이 그걸 강요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할라면 하시고 말라면 마셔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정말 정확한 무속인 선생님들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